politics 노릇이야 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잉가 잉가 반갑습니다 인기맨이에요 자 오늘은요 정말 재밌는 멤버들과 함께하는 머더마피아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모두 머더마피아 다 아시겠죠 자 이 머더마피아는 좀 특별한 게 있는데 바로 저 뒤에 보시면은 초록 양털이 있어요 초록 양털을 드셔야지 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개를 모아야 돼요 자 오늘 그러면은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이수관님 반갑습니다 아니 너는 너는 코난의 범인 어 아니 누가 범인인거야 누가 너지 너가 범인이지 코난이 나오는 범인 까만 범인이잖아 네 오늘 누가봐도 이수관이 범인이죠 반갑습니다 네 나와세요 안녕하세요 지폰지밥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너 마피아 잘해봐요 아 싫어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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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싫어 그럼 나가 아 좋았어 안녕하세요 단미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펀맨씨 안녕하세요 특파게스트 원펀맨입니다 자 뭐든지 한방에 죽일수있는게 사실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보여주고있죠 뒤에 분을 보세요 네 뒤에 있는 사람을 한번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원펀맨 우와 진짜 한방에 한방에 보내버리셨다 원펀맨 원펀맨 자 여러분들 모두 주먹을 지어주세요 원펀맨을 빼고 원펀맨을 때려봅시다 원펀맨 네 본인도 원펀맨에 죽습니다 원펀맨 네 생기발랄 네 요로로님 이제 곧 11월 18일인데 이제 한달 뒤면은 스무살이 되세요 아니에요 네 스무살 축하드리고요 벌써 내가 니가 스무살이 될지는 난 몰랐다 아 저 열일곱살이에요 무슨 소리에요 네 열업살 네 어쨌든 오늘 모더마피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죽은 사람 말 못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칼은 이 칼은이나 한 녀석 범인이에요 야 이승은 범인이다 범인 이승은 범인이다 이럴 수가 어떤 녀석이 칼을 들고 있었지 난 모르겠군 아니 초록색이 숨어있는데 초록색이 되게 수상합니다 여러분들 초록색 참고로 초록색 쥐득뼈다 초록색 되게 수상해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초록색이 저를 따라옵니다 초록색이 저를 따라와요 초록색이 갑자기 이상하게 날 따라옵니다 저 죽으면 초록색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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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이 계속 따라와요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 보라색이 방금 지나갔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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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죽었어 한명 택배기 죽었어 아 노란색 범인이다 노란색 범인 노란색 노란색 범인입니다 아아 죽여봐 죽여봐 어 죽여봐 죽여보라고 어 아아 아아 누가 범인이야 도대체 노란색 노란색 난 모르겠군 노란색 범인 제발 나 나가고 싶어 노란색 범인이야 내가 괴로 때리고 있어 주희야 아무도 없어 날 죽여봐 노란색 범인 노란색 범인 뭐야 뭐야 아니 이거 이거 주황색이야 주황색이야 노란색이랑 주황색 헷갈렸어 주황색 죽여봐 죽여보라고 죽여봐 어 죽여봐 야 단미우가 범인이었네 아닌데 나 죽었어 도대체 누구지 아직도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어 노란색 범인이다 노란색 범인이다 야 이르시가 노란색이 범인이었군 노란색을 찾아야겠어 노란색 범인 노란색 범인 노란색 누구야 노란색 이 자식 내 가만히 보이게만 해봐라 노란색 바로 죽여버릴거야 어 앞에 있는 주황색 씨 조심하세요 노란색이 범인이랄거예 이럴수가 주황색 씨를 지켜줘야겠어 주황색 씨 어디있어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주황색입니다 도대체 어딨는가요 도대체 노란색 씨 아아아아아아 멍청한 거야 컨셉이야 말해봐 어? 컨셉증이 뭔? 어디? 뭐야 차렷 어 뭐야 풋수 어 으 아아아악 오호 üyor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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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뭐야? 요루루 죽었어 요루루 죽었습니다 누가 범인이죠? 뭐야 뭐야 누가 범인이야? 어 제가 사실 봤구요 네 주율대가 범인이에요 아 여러분들 확실하게 있어요 보라색의 범인인데 보라색 내가 봤어요 보라색이 여기 있는데 보라색이 이쪽으로 나왔죠? 보라색이 범인일 수 밖에 없죠 이거? 보라색이 범인인거 내가 100% 알죠? 보라색이 들어가면 바로 죽는건데 각 보였죠? 보라색이 저 죽으면 보라색 범인입니다 보라색이 범인이라고? 이럴수가 보라색이 도대체 누구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군 자 보라색이 범인이죠 누가 봐도 보라색이 범인이죠? 맞죠? 누구죠? 단미호요 단미호였네요 아 보라색 너무 티나게 죽였네 아 너무 못해 아 그렇지 몰랐지 에이 몰래 죽여야 제맛인데요 tlefo пыт관ksi 쫙 까니 못하시고 왜 보고 있었던거야 이게 노란색 범인 아니야 아 변말로였구 Aim 노란색 범인 아니야 이게 무슨소리야? 누가 이렇게 짜증나 소리를 아니 잉혀미 유튜브가 동물원은 아니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동물원은 아니잖아요? 야 나 죽이면 탈모 나 죽이면 탈모 저는 이미 탈모인데 어떡하죠? 그건 어떡하죠? 저는 이미 탈모인데 어떡하죠? 나 죽일거에요 잉혀미님? 아 저는 근데 시민이라서 그럼 걱정 없으세요 여러분들 초록색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초록색이 계속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아니 누가 불을 껐는데? 불 끈 사람이면 범인이 가능성이 커 그렇지 누가 불을 켰어 불을 킨 사람이 범인이겠군 난 다 지켜보고 있어 뭐야 요루루 죽었어 이럴 수가 요루루가 죽었어 초록색이 불 껐어 초록색이 밤 불 껐어 초록색이 밤 불 껐어 초록색이 밤 불 껐어 초록색이 바라는색 검인의 간색이 큼 연두색이 불 껐어 연두색 아 그렇구먼 이제 알겠어 요루루 실체를 찾아봐 요루루 실체 어딨지? 요루루 실체 어딨죠? 파란색이야 파란색 이오 파란색 범인 나 봤어 파란색이 범인인고 너! 파란색 누군데? 택트기 너 너가 파란색이야 파란색 범인이야! 파란색 범인이야! 자꾸 생 사람을 잡더군? 그래 내가 범인이다 근데 니들이 너무 똘똘 뭉쳐있다군 몰래 못 죽이겠어 지금은 어디 숨었을라나? 그렇구만 이제야 알겠군 범인이 이제 누군지 알겠어 가만두지 않겠다 저기 수근아 나한테 와 내가 지켜줄게 나 총 있어 파란색 범인 껐다 내가 죄송하지만 내가 불을 안 껐습니다 뭐야 으악! 깜짝이야 어휴 깜짝이야 뭐야아 뭐야 너 아 이수검 나 나 죽여어 이리 쉽게 됐잖아 자 이렇게 경찰이 시민을 무죄한 시민을 죽이게 될 경우 다시 총을 집을 수 없습니다 보이다시피 이럴수가 깜짝 놀라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 이거 그냥 이겨달라는 거구만 아 끊어당해 어? 어떻게 빌어봐 싹싹 빌어봐 칼에다가 물 뿌려 처형해 칼에다가 물 뿌려도 처형해 뭐야 칼이 없어졌는데? 칼이 던지니까 사라졌어 이런게 어딨어 야 나 이건 총알이 있다고 이 친구 야 이거 게임이 안 끝나겠는데 아 이게 뭐야 케이처 수건이가 케이처 오케이 이거 원래 옛날에 칼 던지면 죽었거든 아 옛날에 이건 요즘 버전이 안됩니다 안 끝나 케이처 아 끝나 빨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형님 아 내가 밤에도 하고싶다고 아무거나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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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때리냐 이게 너무 티가 나서 금방 알 것 같아요 노란색을 자꾸 때려 쥐릴 때인가 봐 또 아냐 나냐 요로로가 왜 갑자기 비무소리를 질렀죠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봐 요로로가 갑자기 비무소리를 질렀습니다 요로로 안 죽었어 요로로 안 죽었어 여긴 타이밍이 아니잖아 이거 지금 나중에 쓰십시오 야 빨간색 범인이다 빨간색 범인이라고? 왜냐하면 애들 다 4명 뭉쳐있는데 요로로 죽었어 요로로 안 죽었다니까 근데 거기에 빨간색 없었어 요로로 안 죽었다니까 안 죽었다니까 안 죽었어? 어 말을 못 알아듣네 도둑이 아니에요? 이거 초록색 양털이야 초록색 양털을 먹어야 된다고요 아 여러분들 주황색 쥐릴 때입니다 네 너무 뻔해요 주황색 쥐릴 때에요 아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런거야 아니야 아직까지 범인이었군 오류가 죽지 않은 걸 보자 그거 나야 쥐릴 때는 쥐릴 때는 왜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게 버릇이 있죠?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뭐야 빨간색이 2명이었어 원래 색깔은 2명이에요 어어어어 어어어어 으아악 으아악 뭐잉 아니 뭐야 아니 기형 소망해 범인은 같이 다니고 있는 녀석이야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거 백퍼 빨간색이야 뭉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백퍼 빨간색이지 죽이지 못하는 거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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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이 빨간색이 빨간색 죽였어 어? 내가 봤어 내가, 내가 사람을 죽였어 범인이야 아니야 빨간색이 경찰이야 활로 잡았어 어? 내가, 내가 사람을 죽였어 대기 미소하게 해 이, 나야 바보야 기를 쓰고 아! 오잉오잉오잉오잉오잉오잉 오잉오잉오잉 오잉오잉오잉 오잉오잉 야, 토록색 때려라 회룩색 이 사진은 모르겠지만 회룩색이 지어 . , . . . . 오뤠ublik 덕후라이 요루루가 범인이었다구 요루루가 다 연기였어 비명소리 지려든 것도 어허에에에에에에에 누구나 못쓰 어허에에에에에에에 누구 남았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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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오케이 담미오님하고 요로미오님하고 요로로가 남았습니다 으어허어허헣 앙 미혼자아 아 일메일테려아 미혼자 또 제가 썼다 나 총을 써 너어 프렌드실드 빨리 프렌드실드 빨리 프렌드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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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아 저 이거 머리 빼도 되나 하고 딱 봤는데 아 머리 못 빼 그거 못 빼 아 좀 되나 좀! 이번에도 역시나 제발 나 저거 하게 돼 아이엠 시민 아이엠 시민 아이엠 시민 아이엠 퓨트걸 아이엠 퓨트걸 아이엠 퓨트걸 아이엠 퓨트걸 아이엠 퓨트걸 방금 누구야 아이엠 퓨트걸 파란색이 나 때린다 주닛대야 아 파란색이 나 때리는데 파란색이 나 엄청 때리고 있어 야 사람이 안 죽는걸 보아하니 갑자기 눕혀다는 녀석 중에 한 명이 범인이야 어 파란색이다 아니 비명 성우님이 죽었어 파란색이 주닛대라고 했어 주닛대가 범인이다 어 내가 범인이야? 지난 파란색이 이게 뭔 말이야 니가 범인이니까 범인이겠지 파란색 범인 아닌데? 나는 퇴킹 때리고 있었는데 계속 파란색 범인? 파란색 범인? 주닛대는 범인 아니야 그러면 난 아니야 주닛대는 범인 아니야 주닛대는 나 같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죽었어 그럼 저 파란색이래 나 노란색이랑 같이 다니고 있는데 노란색이 다른 사람이야 파란색이 두 명이잖아 그치 파란색이네 누구누구누구 저 파란색 죽일까? 난 청록색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잠시만 내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지? 야 나한테 접근 못하지 주닛대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멍청아 이 수건이네 아우 질 때 계속 괴롭혀봐 알았어 알았어 어 짜증나서 죽일거야 범인이라 아우 짜증나요 범인 아니야 범인 아니야 범인 아니야 내가 범인이야 청록색이 범인이야 내가 범인이야 내가 범인이야 완전 신나 완전 신나서 다 죽이고 싶어 빨강색 빨이 도무 맛이 아니면 니 목이 다일꺼다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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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범인이야 귀엽네 아 범인이 안걸려 내가 범인이다 내가 범인이야 범인이 안걸려 내가 범인이야 범인이 범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부터 죽이자 이 연속모더야 이 연속모더 개 신나 신나서 어 어 어어 오, 덜덜덜덜덜덜 내가 도민이야! 아파 API 나도 문을 잡았다 진짜 왔んだ 왜 도망가잖아 플러스 계층? 빨간색 일찍 물로 받친놈아! 빨간색 뭐야? 뭔디에 왜 빨간색 일찍? 숨어있어 근데! 새 물로 받친놈? 난 살꺼이야! 경찰 뭐하는 놈이야! 경찰이 이승원이었구만! 그냥 처음부터 안 밝히고 죽여도 이겼는데? 경찰이 너무 멍청해서? 이제 움직일 때가 됐군! 범인이 누군지 알았다! 자식, 어디 숨었지? 자식, 아무도 모르게... 까꿍! 아아아아악! 잡았다! 퇴학자한테 잡혔다! 퇴학자한테 잡혔다! 아... 제발 걸려라 좀! 제발... 아 이번에는 누가 몸이니까. 와... 나... 나 캐릭터도 탈모야! 아... 나 저거 좋아해! 나 캐릭터도 탈모야, 나 실제로도 탈모인데 이거 서로 게임 못하겠네요. 형! 나 이번엔 죽는 거야? 캐릭터도 탈모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위험한 건 미안하지만... 위험한 건 미안하지만... 위험한 건 미안하지만... 아니 하지만 노둘린 힘이 됐어 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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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아니 타수로 죽인거 말고 뭐하십니까? 뭐야 뭔 소리야? 주인트 죽어! 물어버민? 당겨오네? 당겨워 뭐야? 당겨온에 맨날 걸려 나도 좀 걸리자 나도 좀 걸리자 제발 못하는 사람들 좀 말고 제발 주인트다 나한테! 야 파란색이야! 파란색! 파란색!? 뭐야? 파란색이래. 좋지. 파란색이래. 저기 파란색이 있어. 1층 밑으로 내려갔어. 아아아아아아. 여러분들 청록색. 청록색이야. 파란색이랑 헷갈렸나봐. 청록색이 범인이야. 청록색이 나 계속 쫓아가고. 뭐야 왜 이래. 청록색. 청록색이 범인이야. 야 진짜 청록색이 맞아. 지리 때가 범인인가봐. 웃었어 방금. 청록색이 범인이야. 빨리 총을 담아야 돼. 청록색. 야 내가 죽이는 거 봤어. 청록색이 죽였어. 야 도망가. 청록색이 범인이라니까. 어어어어우. porque 서울 침묵 개 Reserve님robe compkt. 부 scalar 스포영장 샘스포 양세 Christopher brothers brothers buttled customersbt.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판입니다 재밌게 해보죠 고고 자 이번에는 진짜 한번 시민전을 해봐요 오래해보자 어 진짜 안죽었어? 나 빨간색이야 돌 보라색이 방같은거 안들어가고 그냥 사람들이 어딘가 아 보라색이 방에 안들어갔다? 오케이 대표님은 무슨색인데요? 이거 약간 킹기인적 하시는거에요? 나? 왜 물어보죠? 오와 뭐야 나 사람 본적도 없는데 왜 저러는거야? 아니 여러분들 저는 양털찾으려고 이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얘가 있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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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거 킹기인적 갓실보던가 보라색 살짝 의심되는 부분이구요 아악 어떻게 보는거야? 한글말 맞아? 자 여러분들 이번에 누가 고민일까요? 제 생각에 이거는 잉혁연이다 네? 제가 사실 여러분들 제가 잉혁연님 방송을 보고 있는데 잉혁연님이 칼 들고 있어요 아악 야 이수건이 죽었어 이수건이 죽었어 이수건은 범인이 아니라는거야 어? 야 이수건 여기 2층에서 죽을수있지 인혁연님이 범인입니다 인혁연이 범인입니다 인혁연님이 범인입니다 인혁연님이 범인이다? 예 인혁연님 제가 방금 보고 있는데 칼 들고 있어요 저 죽으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 절 힐급 보고갔어요 기분 나쁜 눈빛으로 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기분 나쁜 눈빛으로 저 힐급 보고갔어요 아니 목격자나 이런 사람은 없어? 아니 제가.. 초록색이 정말 살벌한 놈이 왜 살벌한 놈인지 아세요? 제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힐급 보더라구요 변태였어요 초록색 야 이수곤 신체 찾았다 3층이다 3층 3층에 죽었어 3층에서? 그럼 3층 근처에서 죽은 사람이 3층 근처에 있는 사람이 범위겠군? 아까 누가 죽었잖아 근데 내가 아까 빨간색이 2층에 있던걸 봤어 정말.. 당신이 범위겠네 아 여러분들 초록색이 범위인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초록색이 지휘 때거든요? 기분 나빠요 맞아요 지휘 때가 범위인인게 맞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야 우르르 쏴 제가 범위인이야 100% 아니야 초록색 범위인이라고 초록색을 범위 쏴야돼 난 아니야 아니야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초록색이 범위인이라고 초록색을 쏘라고 아 잠깐만 그 총 내려봐 그 총 내려봐 초록색이 100% 범위인이야 초록색이 기분 나빠도 있는걸 봐서 제가 범위인이야 에메란드가 범위인이야 쏴 내가 있는 우리야 진전해봐 야 그러면 일단은 초록색이 가장 의심해 봐 초록색이 기분 나빛 눈빛으로 봤다니까 나를 초록색이 범위인 아니야 경찰이야 초록색이 범위인당 초록색이 범윈 팔 움직이는 거 같지 빨강색 빨강색 내가 법인데 이 멍청한 녀석들 등장 마지막에 내가 걸렸어 너도 빨강색이냐 나도 빨강색인데 나도 빨강이다 언제나 진공으로 해야 되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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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서 도움이 도움볼게요 도원 어? 안 들어오신다? 응? 나와보세요 잠깐 일로 일로 나와보세요 네? 잠깐 나와보세요 예? 응 어제까지 살이 좋았잖아요 아까까지 말해줘 어? 연한초록이 범인이라고 살이 좋게 얘기했잖아 어? 왜그래? 갑자기요? 마음이 변한거야? 아니 아까 그 벽에 가만히있지 어디가셨데? 예? 형님 선생님 어디로 갔어요? 예? 불 끊나? 다크니스 근데 분명히 어디서 화살이 날라온 소리가 들렸단 말이지 분명히 그쪽 반응이였어 분명히 그쪽 반응이였어 아까 초록색이 범인이라고 조진을 했던 그 위치에서 소리가 들렸어 어? 거기있었고 빨간? 그리고 들어갔고 부엌으로 말이야? 부엌? 내가 봤단 말이야? 부엌으로 들어가는건 내가 봤지 부엌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분명히 어디있지 fur 죽의 오빠 부엌으로 산줄 알아 어딨지? 불을 끌꺼야? 무섭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난 니 뒤에 있거든 어? 어? 뭐야? 아 진짜 티비하지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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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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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으아! 아쉽구만 네 이렇게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버저마피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누가 범인이야? 누가 범인이야? 야 대단하다 내 앞으로 모여 솔직히 말해 누가 범인이야 그냥 끝났으니까 누가 범인인데 모여 여기야 여기야 야 우리 진짜 일로 다와봐 경찰이 앞에 있거든? 중앙에 다와서 코카콜라로 쏘기로 하자 어때? 일로와 서봐 서봐 아베 경찰 누구야? 아베 경찰 누구야? 코카콜라로 써? 맛있다 맛있으며 또 먹어 눈맘대로 더 먹으려 안 먹어 맨 왠지 이거 범인이었는데? 아 아 아 야 이번엔 내가 경찰이야. 중앙으로 와 내가 경찰이야 나 진짜 찍신이야 나 중앙으로 와 내가 찍신 찍어볼게 오케 오 귀엽잖아 캐릭터 한 명 OK 한다! 척척 박사님 누가 범인일까요? 개미 똥구멍은 작아 바나나는 길어 너다! 빵! 오 맞췄어! 아니 주말 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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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GE delaying 후 재밌어서 번호가 이제 그만 아리아이가 방송 끊게, 안녕! 안녕! 안녕!